노중훈의 여행의 맛 경복궁, 창덕궁, 또 덕수궁 같은 옛날 우리 궁궐에서는요 건물 내부에 공들여서 도배를 했습니다 쌀풀과 당나무 종이 같은 요즘 말하는 친환경 재료를 썼는데요 도배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초배와 재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게요 가장 안쪽에 바르는 초배지로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의 답안지인 낙폭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글씨가 보이게 그대로 바른 건 아니고요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답안지를 절구에 찌어서 재생지를 만들었죠 쓸모없던 낙폭지가 몇백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쓸모있게 쓰이고 있으니 조선시대의 재활용의식 참 강력하다 싶습니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오래도록 쓸모있는 여행이야기 이번 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샷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폰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여행 여행의 맛 노중훈입니다 코치코치 여행코치 지난주에 이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내해 주실 분 신문 4컷 만화 장돌이를 그리신 박순찬 만화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순찬입니다 작가님 저도 사실은 궁금한 거 많아요 그동안 연재하셨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또 앞으로 계획 에피소드 이런 건 많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행의 맛 애청자분들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여행이야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곧장 직진으로 여행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집트 여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집트 여행 당시 만났던 어떤 분들로부터 오늘 말씀해 주실 이스라엘을 꼭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제가 이집트에서 한 며칠 한인분이 운영하시는 숙소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 양반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으로 가까우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꼭 한번 가봐라 너무 좋다 거기가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 숙소 주인 양반이 추천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죠 조금씩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사실 어떻게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제 종교 네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섣불리 내가 거기에 뭐 여행 가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여행객들 중에 가장 장벽이 진입 장벽이 위험할 거라는 인식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거기 뭐 저기 입국하려면은 비자 문제도 있고 뭐 까다롭다더라 들어가는 입국 절차도 까다롭고 뭐 그렇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 경험하신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조금 뭐 시간이 걸리고 이제 입국하는데 뭐 좀 까다롭게 심사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도 그 이스라엘의 이제 뭐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다 이제 군인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죠 장례차도 많이 다 배치돼 있고 그래서 전혀 거기서는 무슨 누가 뭐 시비를 걸고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작가님 갔을 때 예를 들면 국제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이 사람이 그럴 유독 좀 그랬던 때는 아니었나 보죠 거기는 자주 좀 항상 불안한 상태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떤 뭐 뉴스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 없었고 오히려 국내 치아는 굉장히 안전하더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안전하죠 거기는 뭐 백화점 들어갈 때도 다 가방 검사해야 되니까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셔서 받은 첫인상이 그런 거였나요 무장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오히려 좀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첫인상이 처음에는 좀 무서웠죠 왜냐하면 총 들고 다 있으니까요 아긴 그렇지 네 뭐 전철역 저기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데도 누가 총 들고 있고 하면 아무래도 무섭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 공급해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다른 범죄가 일어날 리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니신데 불편한 건 그런 건 없죠 전혀 없죠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괜히 이해를 가진 않을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예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음식전문기자의 이스라엘 여행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기자의 말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들도 전혀 못 가봤는데 정말 우리랑 상상이랑 다르더라 그다음에 물산도 풍부하고 클럽도 되게 많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던가요 작가님 저도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갈 때 뭔가 내가 이제 타문화권의 사람으로 저는 뭐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하면 뭔가 유대교도들이 어떤 뭐 그런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질의 짐작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갔었는데 금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실제로 유대교도 들어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금요일 밤에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죠 그 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셨어요? 좀 비싸요 거기가 아 그래요? 네 물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만 특별히 비싸죠 농산물도 과일이나 아 과일은 싸죠 아 과일은 싸죠 과일은 싼데 이제 밥을 먹으려면 좀 비싸더라고요 과일은 뭐 제가 한 번은 과일 가게 밤에 과일을 먹으려고 숙소에 과일 사들고 들어가려고 과일 가게 갔는데 그 마침 막 문 닫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과일을 몇 개 집어들고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려 뒀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문 닫는 시간에 과일 몇 개 거기는 과일을 몇 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냥 한 자루로 사지 아 이게 저렴하니까 네 싸니까 그냥 몇 개 정도는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까지 네 그래봐야 뭐 귤 오렌지 하나하고 몇 개 뭐 안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행을 이 작가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슨 특정한 테마를 잡거나 무슨 뭐 빽빽하게 일정을 꾸미거나 이랬던 건 아닌가 보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연재를 하면서 아무래도 매일 연재를 하고 따로 무슨 월차 다른 직장인들처럼 월차 휴가를 내서 어디 가까운 여행을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저는 오로지 1년에 제가 연재 말기에는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1년에 한 번 휴가를 내서 가는 건데 그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곳을 좀 가야 되겠다 공부도 되고 자주 못 가니까 좀 멀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시를 뭐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을 가면 이제 무조건 거기로 갑니다 테라비브로 테라비브 공항 벤구리온 공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의 고향 나사렛 예수 고향은 베들레엠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고향이 베들레엠이고 학술적으로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고 그래서 나사렛 거기 그 갈릴리 보통 그 성 뭐죠? 기독교에서 단체 교회에서 단체로 성지순례를 하면 어떤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죠?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럼 작가님은 개별로도 이렇게 저는 개별로 간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인상 있게 본 지역이 하이파 하이파? 네 어떤 면이 이렇게 인상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산동네예요 바닷가인데 산동네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산동네? 평야가 별로 없어요 평야 지역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로 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집들이 있어요 풍광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굉장히 좋죠 물론 그 산동네 올라가려면 힘든데 그렇죠 차 없으면 힘든데 저는 그냥 걸어 올라갔지만 거기 제가 알기로는 독일계 유대인들이 많이 거북이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일식의 어떤 주택 그리고 그런 뭔가 고급스러운 주택도 많고 산동네 거기 올라가서 보면 아주 풍광이 좋고 집들이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벽이 없더라고요 집들 사이에요? 벽 없는 집을 많이 봤어요 그 산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아마 비도 안 오고 날씨도 항상 좋고 네 하니까 이제 그냥 벽 없이 거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밖에서 그냥 내부가 들여다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 안에서도 이제 바다가 보이고 그 안에서도 밥 먹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죠 벽이 없는 집 그런 집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그게 좀 신기하네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접하신 풍경과 풍광 중에 그 하이파가 가장 빼어나 풍광은 거기가 아주 좋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이집트 다녀오시고 나서 유튜브에서 그 예배 소리 찾아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스라엘은 다녀오셔가지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도 거기도 이제 뭐 이슬람 문화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일단 유대교가 이제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세 종교가 같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종교가 이제 주된 뭐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이슬람 문화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보면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같이 있는데 누가 하나 큰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안 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관광객의 입장에서 봐도 뭔가 안정적으로 네, 서로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춰서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뉴스나 약간 편견이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한쪽 종교가 있는 걸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또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그렇게 못 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어떤 이스라엘 지역이야말로 어떤 세 종교 간의 어떤 평화와 화합과 어떤 공존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운동을 하는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 여행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비브가 가장 번화하고 상업적으로 1회 도시인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그런 대도시 같은 지금 그런 면모도 좀 갖추고 있는 건가요? 테라비브는? 그렇죠. 빌딩도 많고 예루살렘도 사실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고 완전 다르죠 구시가지는 이제 우리가 TV나 이런 영화에서 보는 완전 옛날 돌길에 돌 건물이 유지되어 있고 골목도 아주 옛날 골목이라서 들어가면 미로처럼 돼 있고 그게 막 유럽의 박석 같은 그런 돌길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길 하나 건너면 신시가지니까 도움이 또 완전 다르고 완전 도시? 네. 도시고. 기본적으로 유럽 스타일이죠. 이스라엘은.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 문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급 3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퍼를 입고 다니셨다고 보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날씨도?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막이니까 네. 네. 건조해서. 건조한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스라엘도 제가 한참 더울 때 갔었는데 네. 거기도 그래도 습도가 한국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한낮 땡볕 거리를 제가 걸은 적이 있었는데 하도 뜨거워가지고 몸이 뜨거워서 그 모자 중에 왜 옛날에 그 일본군들이 쓰던 모자 있지 않습니까? 목 덮는 거. 그걸 팔길래 그걸 샀더니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목 덮느냐고 뜨거우니까. 목을 덮느냐 안 덮느냐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자든지 잠바든지 뭘.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어야 몸의 수분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햇볕을 그냥 받아버리면 그냥 지쳐버려요. 물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작가님 이집트 룩스로에서 만난 고양이 나중에 장돌이에 등장하는 일이 생겼는데 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는 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그 동물들을 많이 만나고 했지만 특별히 제가 캐릭터로 삼게 된 계기가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도 접촉도 좀 많이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주민들? 제가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자전거가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작가님한테? 네. 보니까 제가 자전거 도로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자전거 도로가 사실 별로 많지도 않고 자전거 도로로 건넌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고 개들도 큰 개를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개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선 공원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개들 던지면 물고 돌아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잘 놀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요? 모여서 춤도 많이 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작가님 약간 말씀 주시는 스타일이 네컨 만화 같아요. 이렇게 뭐 딴딴딴 갑자기 마지막에 확 뭐가 바뀌면서 뭐가 좀 전에 그 자전거 도로로서 자전거에 치인 이야기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혹시 이제 약간 앞으로 뭐 기회가 되고 상황이 좀 되면 이런 뭐 중동 아프리카 이쪽 여행을 또 해보고 싶으세요? 네. 많이 가보고 싶어요. 싶어요. 특별히 뭐 꼽는 혹시 나라나 이런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그 이란을 가보려고 했었는데 아 이란?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죠. 여기 그 MBC 아나운서 강다성 아나운서가 어렸을 때 이란에서 오래 사기도 했고 제가 나온 학교에 이란 어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들어오면 이란의 그 페르시아 유적이 말도 못하기 아름답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훼손 없이도 잘 보존돼야 할 텐데. 네. 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작가님 2주 동안 즐거운 여행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계에 대해 모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작가님 추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번 주는요? 네. 바빌런의 블루잉 인 더 윈드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즐겨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바빌런이 또 유명한 반전 가수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바빌런의 블루잉 인 더 윈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꼬치꼬치 여행 꼬치의 박순찬 만화가와 함께 이스라엘 여행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듣고 계십니다. 작가들의 비밀 장소를 여러분께만 귀뜸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여행지를 한 편의 산문에 담아 들려드리는 속삭이는 여행지도 매주 한 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비밀 장소를 공개하고 직접 쓴 글을 낭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케이츠의 작가가 소개하는 서울 남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남산에 갑니다. 평생 해온 일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일인데요. 자전거를 샀기 때문입니다. 10살 때쯤 자전거를 도둑맞은 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도도 넘었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탈 생각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갑갑함을 자전거로라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는지 작년부터 국내 자전거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저는 영국에서 만든 이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탐험하는 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남산을 즐겨 오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국립극장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저에겐 남산타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서울 N타워 앞까지 올라가는 그 긴 오르막길을 남산 어필이라고 부릅니다. 자전거 좀 탄다는 분들은 이 오르막을 운동삼아 오르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기록을 세우고자 도전하기도 하는데요. 평지에서 타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든데 오르막까지 오른다니 무모하게 느껴졌지만 자전거에 익숙해지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작년 여름 처음으로 저는 남산을 자전거를 타고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산 어필 자체보다 국립극장 주차장까지 도착하기가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남 오거리에서 오르막길을 올라 장춘단로를 넘어오면서 그 말이 진실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차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벌써 혼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한참을 숨을 들이시면서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지만 제 결정을 후회하는 데는 30초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너무 힘이 들었죠. 처음 도전했던 날은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중간에 4번 정도를 멈춰서 쉬었습니다. 오죽 힘들어 보였으면 옆 산책길로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고 자전거로 여기로 올라가려면 엄청 힘이 들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을 정차하면서 20분 가까이 걸려서야 저는 정상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하겠다고 몸서리 칠 만도 한데 오기가 생겼는지 매주 한 번씩 남산으로 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영 쓸모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도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적응하기 시작하더군요.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올라가는 데 성공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거치면서 기록을 12분대로 단축시켰습니다. 물론 잘 타는 분들은 10분도 안 걸리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작은 바퀴의 접이식 자전거로 언제나 들고 다니는 5킬로 무기의 카메라 가방을 달고 올라간 것 치고는 괜찮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산타워 정상에 도착하면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기다립니다. 멋지지만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본 풍경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땀을 비오듯 틀리며 그 풍경을 마주할 때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비경을 만난 것처럼 저는 감동합니다. 언젠가 페루의 마추픽추에 가기 위해 4일간의 등산을 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등산을 하지 않고도 기차와 버스만 타고 편안하게 마추픽추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면 큰 감동을 느끼기 어렵다고 현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주변의 산을 직접 오르고 넘어서 도착해야만 진정 마추픽추의 운장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씻지도 못하고 보낸 나흘간의 등산 끝에 마주친 마추픽추의 아침이 그랬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오른 남산에서 만난 오늘의 서울은 너무나 눈부십니다. 오늘 속삭이는 여행 지도를 소개해 주신 분 케이체 여행 작가였습니다. 저희 여행에 와서에도 출연해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독특했던 오지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 바가 있죠. 케이체의 모험, 말이 필요 없는 사진을 비롯해서 여행 에세이와 다양한 사진책들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거군요. 이번 주는 우리 케이체 작가의 남산 어필 등전기 그래도 대단합니다. 12분대까지 결국은 기록을 단축시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집념, 추진력 경위를 표하는데 다만 요즘은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대폭염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서울시로 곳곳의 아름다움을 또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카메라에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속삭이는 여행 지도 서울 남산이었고요. 소개해 주신 케이체 작가님 고맙습니다. 소리로 듣는 맛의 기행 노중훈의 여행의 맛 박찬일의 맛 박찬일 주방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7648님 아마 지난번 호박잎 쌈하고 가지 냉국 이야기를 듣고 보내주신 문자 같은데요. 호박찌개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하십니다. 큰 호박 숭동숭동 잘라서 새우젓, 고춧가루, 조선간장 넣고 졸이시는데 갈치 새끼 말린 게 풀치인가요? 그거 넣고 푹푹 찌는 여름 한낮을 끓이세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추억의 메뉴랍니다. 그죠? 숭동숭동이죠? 큰 호박은. 호박 지금 벌써 제철 시작됐는데 요새 또 되게 많이 나와요. 또 안그렇게 생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돼지고기 짜그리 할 때도 좋고 애호박 짜그리.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조림 반찬으로 졸여서 먹고 이렇게 찌개. 그냥 그 새우만 그러면 새우젓 넣고 호박볶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도 하죠. 호박볶음. 아니 호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게 SNS랑이 돌아다녀요. 호박전이라고 했었을 때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들은 전부 다 늙은 호박전을 생각하고 서울 사람들은 애호박전을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하는 거. 그래서 경상도는 늙은 호박을 반죽해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붙인 게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르다. 맞죠? 우리 담담 PD. 우리 PD는 저 먹기만 하고. 뭐야. 그런 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경상도도 전체가 아니고. 그렇긴 하겠죠. 물론. 네. 그렇겠죠. 그런데 또 늙은 호박전도 맛있지. 저는 그걸 먹어본 기억이 없지. 그래요? 네. 죽이나 범벅은 먹어봤는데 늙은 호박으로 전 붙인 건 안 먹어요. 예전에 저기 어디 안공역 근처 서울 개동 쪽에 그걸 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다. 칼국수도 하고 늙은 호박전을 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맛있겠다. 요즘은 그게 늙가을에 나오면 살을 발라서 소위 급냉한다고 그러잖아요. 냉동도 해두고 페이스트 반죽이니까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저 얼마 전에 늙은 호박죽은 홍천에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 부분은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할머니 생각나잖아요. 꼭 그런 거. 그런 얘기 또 해가지고 얼굴이 우울해져. 우리 나이대에는 할머니 계시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렇지? 없죠.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전화 주방장님. 40대에 뭐 더러워 계신 것 같아요. 40대요? 40대. 이제 5개월 있으면 40대에 졸업해요. 알겠습니다. 저 저기 그 백신 예약도 했잖아요. 누가? 접대. 저희 세대. 2주 전인가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세대예요 제가. 하여튼 환갑잔치는 국가에서 신경 써주는 세대예요. 네. 환갑잔치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주방장님. 그런데 첫 번째 문자에 갈치 새끼 말린 거만 풀치라고 안 하고 어린 갈치를 다 풀치라고 하죠. 풀치라고 하죠. 그런데 건어면상에 가면 풀치 말린 거를 그냥 줄여서 그냥 풀치. 갈치 말린 거만 그냥 풀치 이렇게 하죠. 이거 진짜 맛있겠다. 7, 6, 4, 8, 6. 6, 3, 7. 6, 3, 7. 6, 7이세요. 충주에서 인사드려요. 대용밥서 사서 쓸 때가 아련하네요. 옛날 브랜드. 그러니까요. 종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요즘 호박잎쌈이랑 애호박, 새우젓찌개 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밥솥 브랜드가 영문으로 쓰는데 옛날에 이렇게 이런 게 많았죠. 대자 돌림이 많았어. 그치. 한자나 우미말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자로 시작하는 회사가 되게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충주에서 인사를 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간이 역을 되게 많이 다니는데 충북선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북선에 지금 충주역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덕역, 음성, 증평, 오근창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작은 마을에 내려가지고. 거긴 역사에 영무원 역장님 계세요? 무인력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MBC 얘는 간이 역의 소년주 명예역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250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발권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곳도 있고. 무궁화만 서는 역이 250몇 개라는 거죠. 무인 역사도 생기는,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비둘기만 서는 게 지금 무궁화만 서는 거지. 그렇죠. 특급도 안 서는 역. 비둘기 풍경이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럼요. 생생히 기억하죠. 그래요? 송영 선생의 소설 중앙선이라고 있어요. 중앙선 기차 얘기인데 거기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고 해서 찬바람이 들어왔다. 수산한 묘사 대목이 있는데. 중앙선 열차가 일제강점기에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 험한 그쪽 지역에 그쪽에 강원도 이런 자원들을. 물자를 나르던. 물자를 나르려고 그것이 개척된 철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탄광지대도 많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기차가 되게 놓기 어렵고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꾸불꾸불해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 게 중앙선 열차죠. 주방장님은 기억이 미치는 범위에서 그런 예전에 기차를 사고 제일 멀리 간 게 최초로 간 게 예를 들면 부산 이런 대전 이런 데예요? 네. 부산 그다음에 광주 그런 데 갔던 거지. 지금 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기차가 비둘기고 천천히 갔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서요. 그러니까 다 섰는데 설 때마다 굉장히 오래 서. 그렇죠. 그리고 비켜줘야 되잖아요. 무궁화나 특급 열차, 새마을이 갈 때 비켜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훨씬 늦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산 가는데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도 안 되게 오래 갔어요. 걸렸죠. 왜냐하면 전라남도 가는 데도 그 정도 걸렸으니까. 광주 가는 데도 8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맞아. 10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10시간 이렇게 겨우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역이지. 그러면 주방장님이 오늘 기차역으로 얘기해요. 간이 역에 서면 마을의 소년소녀들이 과일을 딴 거나. 그러니까 머루 이런 거 있잖아요. 삼머루, 앵두, 철에 따라서. 늦깔엔 옥수수 찐 거. 간식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역사로 들어와서? 역사가 없어. 그냥 철길로 들어오는 거야. 철로로. 철로 그냥 앞에서. 역사가 있어도 거기 무슨 막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물론 그때 통칭해서 그런 행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뭔가 못 팔게 하려고는 했지만. 그런 인심이 또 너무 야박하니까 그냥 허용해 준 건지. 워낙 들어와요. 그래서 별거 다 팔아. 개떡 이런 거 있잖아요. 쑥으로 만든 개떡, 철에 따라. 하다못해 개떡, 보리개떡. 별거 다 팔았어요. 인절미. 떡 종류, 삶은 계란. 창문으로 사고 파는 거죠? 네, 창문 사고 파는 거예요. 현금을 주면 이렇게. 정차돼 있는 순간에. 네, 정차. 너무 오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짧아도 아무리 간이 역도 5분씩은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싣고 내리고 할 때 짐이 좀 많아요. 이렇게 막 머리 얹는 함짐 이런 거 오래 걸려요. 그렇죠. 잠깐만요. 사람 뚫고 나가야 되니까. 5분 서서는 못 내리는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자리에 3명씩 앉았잖아요. 그리고 좌석 지정제가 아니고 당연히. 3명이 앉았어요? 3명이 앉아요. 좁더라도 많은 사람이 최대한 앉아야 되니까. 의자의 폭은 지금하고 같아요. 그때는 사람이 더 작았고. 셋이라도 힘들어도 셋이 앉는 게 서 있는 사람을 줄이는. 서 있는데 그 사이로 홍익호 아저씨는 또 지나다녀요. 지나다녀야지. 절묘하게. 어떻게 지나야 돼요? 그거라도 안 오면 미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자꾸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 세대 아니에요. 왜 그래 노중 씨. 아니 카트가 저런 식으로 피해가다. 먹긴 먹었지만 완전 저기는 아니겠네. 백신 예약하려고 막 물은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역시 그런데 그때는 주방장님. 저기 작가님 계산 안 해 주세요. 출연료 할 때 보면 실 나이 나오잖아. 왜 이래요. 한 번 까세요 한 번. 그때도 당연히. 왜 그랬어요 68시. 그 기차 카트에는. 68년생 씨. 주방장님 달걀이나 이런 걸 팔았을 거 아니야 삶은 달걀. 그런데 그런 건 보통 집에서 가지고 가지 않았었어요. 가지고 가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행 놀러 갈 때는. 몇 푼 아끼려고. 그걸 안 사 먹잖아. 겨울 되면 귤도 몇 개 사고. 그러니까. 계란 사먹고 김밥도 말고. 그래서 보면 시금치 들어가면 상해가지고 쉬어요. 그래도 먹었어. 그거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기차 간에. 그렇지. 스팀 떼는데 얼마나 밑에는 뜨거운지 알아요? 아. 미쳐요. 기차 간. 사람이 많으니까 체온이 37도 곱하기 한 객차에. 그런데 3명씩 앉으면 80 몇 번까지가 원래 정규 좌석이니까 120명 정도 앉았어요. 앉는 사람만 그렇게 앉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정확진 않아요. 서 있는 사람이 그거의 한 절반. 한 객차에 한 150명에서 200명씩 휴가철이나 겨울방학 시즌에는 그렇게 다녔어요. 하긴 저도 그때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뒷좌석과 출입문 사이에 있는 밑에서 누워서 가기도 했었어요. 바닥에 누워서 바닥에 진짜로. 그 객차 사이에 보면 막 눕고 앉고 시문지 깔고. 이야 대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신기한데 요즘은 무궁화고라고 할지라도 정차하는 시간이 1분이에요. 각 역마다. 그럼. 그런데 그때는 저도 그건 기억이 나니까 5분은 됐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정차역에서 가락국수를 먹고 다시 탄 거 아니에요. 큰 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신기해 지금 생각해보면. 대전역 중간역 중 대전역 원주역 이렇게 좀 큰 역에는. 더 오래 섰구나. 한 20분씩 섰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국수 한 것을 푹 먹었던 거겠죠. 그때 딱 배고플 때거든. 거기까지 한 4시간 가. 보통. 대전역 지금 무궁화로 2시간 가죠. 그렇죠. 베들교는 4시간쯤 갔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1시간이면 가고. 수원역에도 한 15분씩 서야 되고 이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한 20분 섰을 거예요. 4시간 가면 배고프잖아. 그렇죠. 한 식대가 지난 거잖아요. 네. 거기에 국수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전역 국수를 뭔가 그때 이제 철도청이죠. 그다음에 철도공사로 나중에 변한 후에도 뭔가 지켜보려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그걸 가장 최근까지 팔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무궁화로 이용객도 거의 없고 점점 줄어들고. 정차 시간이 너무 짧아. 플랫폼 일부러 가서 먹을 시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 젊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 플랫폼에서 우동과 가라국수를 팔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 국수의 모양새가 기억이 나세요? 그냥 국물과 약간 퍼석퍼석한 우동면 그게 다 아니에요? 퍼석한 게 아니고 아기용 우동처럼 변하죠.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찰기라고는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안 씹어도 돼요. 소화로 촉진시켜주는 게 딱 안 씹어졌네. 뚝뚝 끊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메밀면인 줄 알았어. 너무 잘 끊겨서. 어묵도 있었나? 어묵도 얹어주죠. 유부 어묵 이런 거. 메뉴가 보통 단순화되어 있는데 어묵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안 넣어주는 데도 있고. 어묵 유부. 나중에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라국수가 남아있었거든요. 맛살도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개맛살이 생긴 게 한 30년 넘거든. 맞아요. 맛살을 올려주더라고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쑥갓. 쑥갓. 그다음에 그 고춧가루. 튀김 부스러기. 그렇죠. 튀김 부스러기. 통깨랑 그런 거. 고춧가루 섞은 거. 그리고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김가루. 파. 파. 아주머니들이 안에 조리를 주로 아주머니들이 하셨어요. 아주머니 의료사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손이 안 보이지. 고명을 해서 차차차차차차. 짜 끝나 그러면. 그래서 괜히 뒷머리가 당겨서 혹시 열차를 떠날까 싶어서 이렇게 흙흙흙흙 보면서. 그래서 이제 먹다가 입천장 다 뒤는 거지. 기본 입천장이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열차가 이동하잖아요. 지금은 문을 자동으로 개폐하죠. 아. 문이 그때 열려 있었구나. 그때는 이제 수동이에요. 열려 있으니까 먹다가 거길 뛰어가면서 타는 게 그게 또 묘미야.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못합니다. 지금 안 되죠. 플랫폼 아무 패리도 않는데. 그때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바람 쐬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운행할 때. 그래서 맨날 그 차장 아저씨가 컨덕터. 요즘도 차장이라고 불러요. 승무원이라고 부르죠. 승무원. 승무원, 영무원. 객차 승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차장 아저씨가 거의 좀 내려가 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안내방송하고 난리였어요. 위험하죠. 그런데 거기 매달려서 가는 청년들. 고재미가 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출장 때문에 기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러면 정말 그냥 살 풍경이에요. 그게 마스크를 쓰고 일체의 취식이 안 되니까. 말도 하기도 그렇고 음식 자체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다 마스크를. 옛날에 식당차 가가지고. 식당차도 운영을 안 하죠. 도시락. 또 오늘의 도시락 탁 시켜서 먹으면서. 그렇죠. 맥주 시켜가지고 또 탁 먹고. 그게. 그 새마을호 식당차에는. 맞아요. 꽤 오래 끊겼어. 웨이터가 계셨는데. 웨이터 아저씨가 이렇게 한쪽 왼쪽 손에. 저기 그. 까르송처럼. 까르송 웨이터처럼. 그리고 뭐예요. 하얀 천. 맥힌도 딱 걸고 서비스한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또인가. 네. 그리고 거기 뭐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것도 팔았어요. 옛날 기차의 관습대로. 아 그렇지. 옛날 풍의. 요즘 쓰는 말로 장난 아니었어요. 굉장히 우아한. 그게 식당칸이 우아한 거예요. 그리고 맥주 병을 뽕뽕 이렇게 딱 따서. 맞아요. 쭐루 꿀꿀꿀꿀 해서 이제 식사 딱 하고. 그리고 홍익계 아저씨들이 소주도 판 거 알아요? 캡틴큐 나폴리영도 팔고 소주도 팔았어요. 알지. 카트에 다 이게 실려 있었어요. 조그만한 사이즈로. 그래서 호남선 전라산 타면 그때 옛날 소주니까 보혜소주 그런 거 팔고 대구에서 오면 금복주 팔고 그랬어요. 술 냄새. 정말 강릉에서 오면 경월소주 그 안에 경월소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오징어에다가 막 그냥 그런 거 해서 먹고 아저씨들 막 주정 부리고 승무원 아저씨들이랑 뭐라 하고.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서 제가 봤는데 술 주정하니까 중간에 서더라고요. 기차가 서더니 강제 하차시켜요. 그렇지. 요즘은 뭐. 요즘은 아주. 다르죠. 그런 게 뭐라 그래요? 요새 뭐라 그러지 그걸? 우리 때는 YJ 없다 그랬는데. YJ가 뭐예요? 얄짤 없다. 진짜 옛날 게. 아니. 그만들어야지 안 되겠네. 그래서 추억의 또 기차 여행과. 기차 얘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진짜. 지금 얘기도 곁들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일의 맛 박찬일 주방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MBC항공 959편 기장 노중훈입니다. 오늘 여행의 맛은 박순찬 만화가와 함께 이스라엘 테라비브를 출발해 K.H 작가가 소개한 서울 남산을 경유. 박찬일의 셰프의 기차역 가락국수를 맛보고 잠시 후 착륙할 예정입니다. 최성미 승객께서 고객카드 작성해 주셨습니다. 본방 사수하니 노래도 듣고 행복하네요. 노중훈님의 반하고 싶은 목소리, 박찬일님의 코믹한 요리 이야기 재미집니다. 매주 시간 놓쳐서 다시 듣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알람해 놓고 기다려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최성미 승객께서는 내리시기 전에 저희 승무원이 선반 위에 넣어둔 책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행 기억하고 싶은 분들은 MBC 라디오 다시 듣기를 비롯해 여러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한 여행하시길 바라면서 띄워드릴 착륙송은 미니를 통해서 신청하신 지니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데이브레이크의 빛나는 사람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여행의 맛 노중훈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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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